대걸 같은 최진산의 진멕, 고목에 붙은 매미처럼 초가 3강 한 채가 기대어 있다. 최진산의 늙은 친모가 사는 집이다. 늙은 친모는 아침밥상만 치우면 최진산의 집으로 와 옷을 짓고 바느질을 하고 다림질에 빨래까지도 한다. 늙은 친모에게는 기구한 사연으로 식구라고는 열두 살 먹은 손녀 하나뿐, 손녀 을분이도 제 할머니 따라 최진산의 집에서 살다시피 한다. 최진산의 셋째 딸 송월은 을분이 보다 다섯 살 많은 열일곱으로 시집갈 준비를 하느라 들떠 있다. 저작거리 포목점에서 비단이다, 오양목이다, 바리바리 씻고 온 탓에 친모는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있다. 친모가 항상 가슴 아파하는 것은 일이 고대소가 아니라 어린 손녀 을분이를 최진산의 식구 모두가 몸종처럼 부려먹기 때문이다. 뒤뜰 별당에서 송월이가 을분이를 불러서 가보면 고사리 손에 엽전을 쥐어주고 을분아, 깨엿 좀 사오너라 한다. 두 말 없이 대문을 나가 찬바람이 몰아치는 뚝길을 걸어 두시경이나 떨어진 엿집에 가서 손을 호호 불면서 깨엿을 사다준다. 송월 아가씨는 별당문을 빼꼼히 열고 깨엿을 받아들고는 문을 콩 닫아버리는 것이다. 이런 것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친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날벼락을 맞았다. 송월 아씨가 시집갈 때 을분이를 데려가겠다는 것이다. 친모가 을분이를 껴안고 손을 가로졌자 최진사 안방만까지 합세해서 설득 반 협박 반으로 압박을 가했다. 친모기가 솔깃해지는 제안도 했다. 5년 후 을분이가 열일곱이 되면 혼수를 부끄럽지 않게 장만해서 시집을 보내주겠다는 것이다. 홀례식을 떠들썩하게 치르고 신행길에 올랐다. 을분이가 누비옷을 차려입고 가마 옆에 붙어 자박자박 걸어가자 친모는 연신 눈물을 훔쳤다. 송월의 시집은 친정집보다 더 지체 높은 양반 대가집이다. 시아버지는 당상관을 지냈고 새신랑은 속과에 급제하고 대가를 준비 중인 민초시다. 감은 좋고 천석군 부자지만 손이 귀해 새신랑 민초시가 3대 독자인 게 아쉬운 대목이다. 혼담이 오갈 때 시아버지가 신중하게 고려한 것은 집안 혈통이 풍산성인가 아닌가였다. 집사를 시켜 빚조사했더니 신부감 새색 씨의 언니들은 시집가서 맏딸은 고추넷을 뽑아냈고 둘째는 고추두를 벌써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흔쾌히 받아들인 것이다. 홀례올린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새색 씨가 입덧을 하기 시작해 시어머니가 낄듯이 기뻐하고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는 대낮부터 술잔을 기울였다. 그 귀한 감규를 구해주고 공국을 끓여올리고 인부에 좋다는 탕제를 다려주자 송월은 태아의 발길질이 예사가 아니라고 화답했다. 그러나 동지 딸에 낳은 아기는 고추가 아니었다. 유머를 구해오자 이듬해 아기를 낳았는데 또 딸이었다. 을부니는 쉴 틈 없이 송월 아시 수발을 들고 아기들을 돌봤다. 다섯 해가 지나자 딸이 넷이 되었고 스물다섯이 된 민초 씨는 개석대과의 낙방 조바심만 끓였다. 을부니 열일곱이 되었지만 송월은 그때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는지 알고도 모른 척하는지 시댁의 눈치를 을부니한테 화풀이했다. 삼년이 더 지나자 송월은 딸들을 더 낳아 바글바글 딸 여섯이 되고 을부니는 스무살 노처녀가 되고 민초 씨는 계속 낙방이다. 을부니가 부고를 받고 한걸음에 사십리길을 달려갔더니 사늘한 방에 할머니가 흰천을 덮고 있었다. 송월이 친정어머니 말 약쓸 사이도 없이 갑자기 죽었다. 하지만 동네 이웃 이야기로는 아파 누운 지 한 달 넘게 을부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했건만 달은 뒤로 흘렸다는 것이다. 을부니는 송월아 씨 친정 뒷산자락에 제 할미를 묻고 말없이 송월이 시댁으로 돌아갔다. 을부니의 한을 떨치고 추나추동 세월은 흘러갔다. 을부니는 해가 바뀔 때마다 열일곱에 시집 보내주겠다던 그 약속을 깨우시지만 돌아오는 것은 송월에 표독스럽게 쏘아붙이는 악담뿐이다. 을부니 열두살에 송월아 씨를 따라와 10년 22살 되던 해 송월아 씨 시집에 집 공사가 벌어졌다. 안채와 사랑채를 가르는 담이 처지고 사랑채에 깔끔하게 부엌이 달렸다. 사랑채에서 우롱차게 고추 달린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 어미가 들어가 민초 씨가 안고 있는 아기를 받아 젖을 물렸다. 어미는 을부니다. 그해 민초 씨는 알성급제를 했다. 호조 차미가 문서를 기지며 열심히 공무를 보는데 사동에 오더니 웬 여인이 면회를 왔다고 전했다. 나가봤더니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이 묘한 미소를 흘리며 말했다. 나으리는 늙지도 않습니다요. 열두 해 전 그 용안이 그대로시네. 누구시더라? 낯선 여인이 불어넣는 사연에 차미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여인 왈 12년 전 자신은 영춘정 기생이었는데 술 마시러 온 차미와 하룻밤 만리장성을 쌓고 배가 불러와 딸을 낳았고 그 딸이 지금 14시라 차미의 호족에 올려달라는 것이었다. 차미는 기억도 안 난다며 펄쩍기였지만 그 여인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판서를 만난다고 했다. 몇 번의 만남 끝에 결국 두 사람은 타협을 봤다. 그 여인과 14살 그녀의 딸은 몰락한 어느 양반집 족보에 직계손으로 올려졌다. 사기꾼 여인과 얼떨결에 양반 가문규수가 된 딸은 족보를 가슴에 품고 한 마는 한양을 등졌다. 이 기생의 매력은 이렇다. 얼굴은 피어나는 꽃이요 가슴이 동산처럼 쏟아오르고 엉덩이가 두 쪽으로 바라질 때 문남족래들은 나비와 벌떼처럼 발려들었다. 하지만 눈 밑에 잔주름이 자글자글해지고 가슴과 엉덩이가 내려앉으면서 하루아침에 시든 꽃이 되자 남정내들은 본채 만채했다. 기생집에서 밀려난 태기는 아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딸 하나를 데리고 이 남자 저 남자 찾아가 딸을 맡으라며 돈을 우려냈다. 마지막으로 참의를 만나 양반집 종부와 14살 규수로 신분 세탁한 것이었다. 기생이 한양을 떠나 한 달 만에 또리를 튼 곳이 지리산 자락 산청이었다. 자빈들이 들끓는 저작거리를 피해 양민천 귀퉁이에 아담한 귀화집을 마련했다. 어미는 자신의 딸만은 절대 화류계에 빠뜨리지 않고 양반집으로 시집 보내 아들딸 낳고 반듯하게 살도록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 14살 딸 시화는 꽃처럼 피어났다. 어미는 권본에서 배운 시조짓기 사군자치기를 딸에게 가르쳤다. 양반집 요조승려 훈련을 엄하게 시킨 것이었다. 넓지 않은 고울에 천하일색 처녀가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소문이 타다하게 돌기 시작했다. 가끔 시화가 재원이와 장터에라도 가는 날이면 총각뿐만이 아니라 처자식 있는 남정내들도 시화를 보려고 목을 뺐다. 오뚝한 건날에 도톰한 입술의 시화가 사슴같은 눈을 흘끼면 남정내들은 입뚝 벌린 채 침을 흘렸다. 매파가 찾아왔다. 드리미는 신랑감은 우생원의 열여덟 살 둘째 아들 저작거리에서 신발 장사를 하는데 벌써 논을 다섯마직이나 사놓았다는 것이다. 어미는 속으로 콧방귀를 뀌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아직 시화가 열네 살이라서 2, 3년 후에나 시집을 보내겠다며 매파를 돌려보냈다. 한 달 후에 그 매파가 또다시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이랬다. 두 달 전에 시화가 우생원의 둘째 아들 가게에 꽃신을 사러 왔을 때 손수 꽃신을 신겨주고 나서는 혼이 빠진 듯 모하니 중얼거리다가 들어누어 시금을 전폐한 채 상사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는 사람 하나 살려달라고 풍사정을 했다. 시화 어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며칠 후 그 매파와 상사병 앓는 우총각의 어머니가 찾아와 울면서 애원해도 어미는 거절했다. 우총각은 사흘 후 숨을 거뒀다. 상려를 맨 친구들이 비가 끓는 상려복을 토해내며 시화 내 집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다. 상려분의 발이 땅에 붙어버렸기 때문이다. 무릎도 발목도 꼼짝할 수 없었다. 지나가던 노스님이 꼭 잠근 대문을 열게 하고 집안으로 들어가더니 포디리 하나를 들고 나왔다. 포디리를 풀어 시화의 치마를 꺼내 상려에 덮자 상려꾼들의 발이 조금 움직였다. 그리고 속치마와 고쟁이 달거리 개짐을 상려에 걸자 오오오 북망산천이 어디 매냐며 상득군의 곡이 다시 터지면서 상려는 떠나갔다. 크기 생기발랄하던 시화가 들어 누웠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폐약이 무효 얼굴을 못 알아보게 초췌해졌다. 그때 그 노스님이 다시 들렀다. 이 집에 악기가 서렸네 나무아미타불 스님 우리 시화를 좀 살려주십시오. 어미가 울면서 매달렸다. 소승의 비방을 듣겠는가 목숨만 살려준다면 무엇이든지 상사병에 걸린 사람이 우총각뿐만이 아니네. 시화의 팔자는 만인의 여인이네. 시화는 결국 기생이 됐다. 황대감은 일찍이 과거에 급제해 한평생 궁궐에서 임금을 모셨다. 두 아들마저 등과하자 임금의 윤호를 얻어 사직하고 고향인 충북 옥천으로 돌아갔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넉넉해 청백리로 봉직한 황대감은 낙향에서도 베풀며 살았다. 사랑방에는 언제나 무무가 들끓었고 거지들은 배불리 먹고 갔으며 닭발승은 넉넉하게 자루를 채워갔다. 어느 여름날 황대감은 산너머 회갑 잔치집에 가다 계곡에서 철려파는 남정래들을 만났다. 남정래들은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나무에 올라가 가지에 밧줄을 걸었다. 밧줄 끝에는 황구 한 마리가 매달려 있었다. 황구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듯 발버둥치다가 황대감을 바라보며 그렁그렁 눈시오를 적셨다. 여보 개들! 황대감이 부르자 이웃 동네 남정래들은 황대감을 알아보고 조용해졌다. 오늘 잡은 물고기로 매운탕이나 해드시고 그 개는 내게 파시오! 개값을 넉넉하게 내놓자 남정래들은 개의 목줄을 황대감에게 건넸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황구가 황대감을 따랐다. 잔치집에서 음식을 얻어 황구에게 배불리 먹인 황대감은 돌아올 때 개의 목줄을 풀었다. 하지만 황구는 황대감 곁을 떠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황대감이 하인들을 시켜 황구를 우물가로 데려가 떼를 벗기자 금빛 털에 윤기가 돌았다. 황대감은 그날부터 황구를 황금이라 불렀다. 황대감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풍골 생활에서 벗어나 노모를 모시고 부인과 해로 하고 있었다. 고향에서는 무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아들들은 나라의 녹을 먹으며 가문의 명망을 이어가니 황대감의 일생에서 최고의 호시절이었다. 그런데 호사다 마라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의금부 나조를 대동한 나장이 들이닥쳐 황대감을 오라줄로 포박했다. 때는 을사년 궁궐에서 시작된 사화의 불똥이 황대감 에게까지 튄 것이었다. 황대감은 어느 간신히 자신을 모함했는지 짐작도 못한 채 귀양길에 올랐다. 유배진은 모나먼 강원 정선이었다. 상투를 풀어에치고 홍두남발로 오라줄에 묶인 황대감은 의금부 나장과 나절들에 끌려 낮에는 걷고 밤에는 주막에 들어갔다. 황금이가 멀찌감치 따라온다는 것을 황대감이 알게 된 때는 집을 떠난 지 이래 채 되는 날이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황금이는 삐쩍 말라 있었다. 귀양을 떠날 때는 천대를 넉넉하게 챙기는 법 황대감은 나장에게 돈을 찔러주고 오라줄을 풀어달라고 부탁했다. 오라줄이 풀리자 황금이를 끌어안은 채 한참이나 흐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주모에게 부탁해 황금이에게 부짐한 밥을 줬다. 황대감의 인품을 진작부터 알고 있던 나장은 원정일 함께하며 정의든 황대감에게 사화의 진상을 알려줬다. 황대감은 누구의 모함으로 귀한길에 올랐는지 알게 됐지만 속수무책 정선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한 달 만에 유배지 정선에 다다른 황대감은 주막에 들렀을 때마다 써내려간 상소문을 나장편에 올려보냈다. 황대감은 조식 후에 황금이를 데리고 배소 주위를 산책하는 게 낙이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아침 어명이요 황대감은 사약을 받으시오. 황대감은 다리를 떨면서 기어서 밖으로 나와 마당에 꿇어 앉았다. 의금부 도사가 장검을 차고 버티고 선 가운데 나절이 포자기를 풀어 사약 사발을 황대감에게 전했다. 체념한 황대감이 북서쪽 옥자를 향해 절을 올리고 사약을 마시려는데 콩콩 하고 황금이가 뛰어올라 사약 사발을 쳤다. 사발이 깨지고 사약이 땅바닥에 쏟아졌다. 나절이 여분의 사약이 든 호리병을 꺼내자 또 황금이가 뛰어올라 호리병을 박살냈다. 환한 의금부 도사가 장검을 휘둘렀다. 검에 눈을 다친 황금이는 손살같이 숲속으로 도망쳤다. 바로 그때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사약을 거두시오. 어명이요. 황대감은 사면이요. 당상관이 말에서 뛰어내려 황대감에게 큰절을 올리며 말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막바지로 치달았다. 거뭇 금 날 밤 밤 이었다. 옥천 황대감 댁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안체에서는 덕국덕을 썰고 만두를 빚었다. 손자 손녀들은 벌써 유출 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랑방에서는 황대감이 술잔을 기울이며 시름에 젖어들었다. 그대로 쓰러져 얼마나 잠이 들었나 설날 아침 봉창이 밝았다. 컹컹 황대감이 벌떡 일어났다. 황금이가 찾아온 것이었다. 액구가 된 채 겨울 건너 산자락에 쓰러져 가는 초가 상단이 있었다. 이영을 이태나 갈지 않아 지붕에 마른 잡초가 무송했다. 그것은 묵집 이었다. 솜씨 좋던 시어머니가 죽고 며느리가 이어받았지만 묵맛이 신통치 않아 손님의 발걸음이 뜸했다. 그나마 찾아오는 손님들도 용권은 묵이 아니라 다른데 있었다. 천하 일생 며느리 였다. 뒷곁에서 절구질하고 맷돌이나 돌리던 며느리의 처지는 시어머니가 죽자 완전히 바뀌었다. 며느리는 옹골졌다. 치마 끝을 바짝 내려서 질끈 동뇨 매면 딱 바라진 엉덩이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 무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손님들과 얼굴을 부대껴야 했기에 머리에 동백 기름을 칠하고 얼굴에는 하얀 하얀 분을 발랐다. 그러자 며느리의 자태가 한층 더 고아졌다. 하지만 며느리는 행동 고지가 반듯했다. 손님이 탁배기를 한잔 따라 보라고 손이라도 잡으면 화들짝 뿌리치며 샌네는 주모가 아닙니다. 하고 단호하게 못을 박았다. 이처럼 미모 뿐 아니라 품행까지 받쳐주니 동네 남정 내들이 안달이 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그렇게 무심하게 세월이 흐르던 묵집에 풍파가 닥쳤다. 시집원 첫해부터 골골대며 골방에 들어놓은 신랑이 정말로 골로 간 것이었다. 그러나 며느리는 울지도 않았다. 서둘러 삼일장을 치르고 사식구제 후에 탈상해 묵집문을 열었다. 어슴 불회한 소문에 의하면 며느리는 산더미 같은 신랑의 약값 빚을 갚기 위해 의원 영감에게 몸을 세 번 내줬다. 이 소문에 남정 내들은 전보다 더 자주 묵집으로 몰려들었다. 남정 내들의 부탁을 받은 매파도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풍채 좋은 천석군 오천진은 허구한 날 묵집에 가서 자신이 먹은 묵값과 닭배기 값에 두세 배를 넣고 나왔다. 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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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을 하는 돈 많은 호랍이 조참봉도 매파를 보내놓고 저녁마다 묵집에 들렀다. 어디 그 뿐이랴. 박대강 천초시 우진사 등등 묵집은 한산할 날이 없었다. 묵집 과부에게 마음을 품은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돈 많은 호랍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시집오면 엄청난 재산을 떼어주겠다며 과부를 깨었다. 묵집을 뻔질나게 드나들며 과부에게 주파를 던진 호랍이들은 또한 하나같이 나이를 속였다. 장면에 회갑을 치른 조참봉은 자신이 쉰다섯이라 우겼다. 손이 귀한 지만의 오첨지는 장가를 일찍 들기 위해 나이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어떤 이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염색했고 또 다른 이는 아직 쌀 한가마니를 질 수 있다며 체력을 과시했다. 그런데 이상한 영감팽이가 하나 있었다. 대걸 같은 기와집에 사는 노생원 이었다. 그는 저작거리에서 돈놀이나 하며 한량 처럼 살았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은 57의 노생원이 자신의 나이를 5살이나 더 높여 62이라 한 것이었다. 아버지가 호족에 늦게 등재해서 그렇다나 노생원은 자신에게 시집오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서 묵집 과부에게 들이밀었다. 과부는 혹했다. 노생원의 살집은 근래 부쩍 줄었다. 얼굴에 저승점도 보였다. 묵집에 들러서도 콜록콜록 기침을 연방하다가 닭배기 석잔에 픽 쓰러졌다. 노생원이 모자나 죽으면 그의 집과 재산은 모두 과부의 것이 될 터였다. 봄이 되자 동네 남정 내들이 모두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다. 천하일색 젊은 묵집 과부가 잘생기고 건장한 이들을 제쳐두고 가장 늙고 병약한 노생원을 새 남편으로 점찍은 것이었다. 이윽고 과부는 노시 집안 족포에 이름을 울렸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 묵집 과부가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노생원이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이라며 고작 천량을 들이밀고서는 기와집은 한양에 사는 장남것이고 내게 남은 것은 천량밖에 없다. 라고 실토한 것이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따로 있었다. 매일 닭백숙을 먹어 살이 오동통하게 오른 노생원은 정력이 돋아 밤마다 묵집 과부의 치마를 벗겼다. 얼굴을 가득 메우던 검은 저승점도 목으로 그린 것이었는지 모두 사라졌다. 노생원이 죽을 날이 아직도 멀다는 뜻이었으니 오호 통제라. 풍기사는 호라비 목장수 오생원은 허구한 날 술타령이다. 부지런히 목을 만들어 이 서당 저 서당 돌아다니고 이 사랑방 저 사랑방 단골도 여론 만들어 놓고 장날 찾아다니며 전을 편다. 심심치 않게 이문을 남기건만 전대가 묵직할 날이 없다. 식구가 많아 돈 쓸 구멍이 널려있는 것도 아니요 들어놓은 부모가 있어 약값이 나가는 것도 아니다. 서른 셋에 건장한 호라비가 돈을 버는데도 논박 하나 못 사고 매년 그 장단이니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난 금음날에 곰곰이 생각을 했다. 오생원이 만드는 목은 송년목이다. 소나무를 태운 그으름과 우피를 끓여 만든 악요와 물 그리고 오생원만이 알고 있는 비장의 물질을 혼합해 틀에 부어 만들어낸다. 소나무 태운 그으름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오생원이 고집하는 것은 육송 해송 따위가 아닌 백두대간의 금강송이다. 금강송 그으름은 10년이 넘은 나이 지긋한 그으름이다. 재력뿐만 아니라 배합비율 삶는 시간 등 나름의 제조비폭을 고집해 오생원의 송년목은 확고하게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왜 전대는 항상 가벼운가 그으름을 너무 비싸게 구입하는 게 첫째 문제였다. 10년 넘은 금강송 그으름을 오생원에게 공급해주는 사람은 박노인이다. 한근에 열단 양 만만 차는 갑시다. 박노인은 그으름을 어떻게 구할까 박노인의 말인 즉슨 상골노인들이 가끔씩 무릎관절약을 하려고 광에 매달아 놓은 걸 비싸게 사온다고 둘러댔지만 그게 거짓말이란 걸 오생원은 알아냈다. 박노인은 굴뚝 청소부를 따라다니며 그으름을 공짜로 얻어 오생원에게 바가지를 씌운 것이다. 정월 대보름이 지나자 오생원은 담보집 하나 달랑 매고 왕대나무를 쪼개서 둘둘감은 굴뚝 수시기를 어깨에 걸치고 집을 나섰다. 우를 창창한 금강송에 파묻혀있는 봉화땅 반약골로 들어가 목이 쉬도록 외치고 다녔지만 부르는 집 하나 없더니 오후 늦게 외딴 노아지 반주인이 굴뚝 청소부를 불렀다. 아지매 우선 여기부터 채워주시구랴 백가죽이 등짝에 붙었소. 감자가 박힌 꽁보리밥을 마파람에 은 감추듯 목어치우고 나서 정중하게 밥값이라며 한 양을 개다리 소반 위에 올려놓았다.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 돈 받으려고 드린 밥이 아닌데. 오생원이 콤방대에 굴을 붙이고 마른 솔잎을 아궁이에 넣어 굴을 붙이자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둥 마는 둥이다. 굴뚝 청소한지 얼마나 됐소 아지매. 그이 살았을 적에 했으니 10년도 넘었구만. 오생원은 어둠살이 내릴 때까지 아궁이를 쑤시고 굴뚝을 쑤셨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불꽃이 기세 좋게 빨려 들어갔다. 굴뚝 청소값이 두 냥이라 했지요. 아주머니가 아까 밥값으로 받은 한 냥에 한 냥을 더 보태서 두 냥을 들이밀어 오생원은 돈을 받아 놓고 부엌에서 목간을 좀 해야겠소 그리고 건너방에 잠 좀 재워주고 내일 아침밥도 좀 부탁합시다. 그러면서 다섯 냥을 아주머니 손에 쥐어줬다. 아주머니가 폴린잎을 담을 줄 몰랐다. 아궁이에 장작불을 피워놓고 오생원은 일부러 부엌 장지문 쪽으로 서서 사타구니를 씻었다. 아주머니가 깜깜한 밖에서 장지문 틈으로 오생원 목간하는 걸 숨죽여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오생원이 마루 건너 안방문을 열자 문고리가 걸려있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놀란 척 빼는 척도 하지 않고 두 팔로 오생원 목을 감았다. 노아집이 흔들거리도록 격렬하게 두합을 치르고 나서 과부는 은근히 오생원이 해우값을 내놓을 줄 알았는데 팔베개를 한 채 엉덩이를 두드리며 아주매 몇 년 만이오 십년도 훨씬 넘었소 이번 굴뚝 청소값은 안 받겠소 아주머니는 아직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오생원 가슴을 꼬집었다. 오생원이 건너방으로 와 곰곰 생각하니 돈 모으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장날마다 색주 집에 가서 돈을 왕창 쓰는 것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상골 저 상골 과부 굴뚝 청소로 그 돈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권대인이오 가해자는 놀랍게도 14살 소년이었다. 권대인은 선대로부터 문전옥답을 물려받은 천석군 갑부였다. 게다가 여기저기 선행을 베풀어 고을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사건이 일어난 밤 권대인은 읽던 책을 덮고 촛불을 끈디 자리에 누워 잠을 정했다. 그때 복면을 쓴 괴한이 사랑방 문을 열고 들어와 시퍼런 당검을 천장까지 치켜올렸다가 권대인의 가슴 팍으로 내리 고닫다. 그러나 권대인이 몸을 돌려 칼끝이 어깨 죽지에 찔린 탓에 죽음만은 면할 수 있었다. 하인들이 포박한 괴한의 복면을 벗기자 아직 솜털이 가시지 않은 앳땡 소년의 얼굴이 나타났다. 모두 놀랐다. 나흘이 우선 의원을 부르고 동원에 고발을 해야 집사의 말이 재 끝나기도 전에 권대인은 송안 한쪽 팔을 흔들며 다그쳤다. 의원을 부를 필요 없고 관가의 이의를 알릴 것도 없다. 대신 하인들 입단속이나 잘 시켜라. 오늘 밤 일을 발설하지 않도록. 안방으로 들어간 권대인은 약속으로 상처를 덮은 뒤 광목으로 싸워냈다. 다행히 자상이 깊지 않았다. 권대인은 다시 사랑방으로 돌아가 집사에게 광속에 가둬둔 소년을 데려오라 명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마당에 횃불을 끄고 모두 제 방으로 들어가 자라고 일렀다. 마침 새벽달기 울었다. 감나무 가지에는 눈썹 같은 금음달이 걸렸다. 권대인은 소년을 앞세워 사랑방에 들어선 집사에게도 들어가 자라고 말하고는 손수 소년의 포박을 풀었다. 경집이 지났지만 아직 방공기가 싸늘해 광속에 묶여있던 소년의 몸은 바빴 했다. 권대인과 소년은 한참을 마주보고 있었다. 그때 소년이 방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대성통곡했다. 울음을 참느라 이를 꽉 물고 있던 권대인도 뒤돌아 면벽하고 어깨를 들썩였다. 10년 전 가난하지만 착하게 살던 중마고 김소방과 장소방이 있었다. 어느 날 둘은 술잔을 기울이다가 자식들의 혼약을 약속했다. 김소방 내 두살배기 딸 은지와 장소방 내 세살배기 아들 피루를 15년 뒤 진 4년 춘삼월에 혼인시키자고 손가락을 걸고 약속한 것이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1년 뒤 봄이 되면 은지와 피루는 혼례식을 올리고 정말 가시보시가 될 참이었다. 피루는 심만이 노인을 따라다니며 산삼을 찾아 산을 헤매는 일을 했다. 은지는 외양을 곱게 가꾸고 혼수 준비를 했다. 은지와 피루는 밤이면 남의 눈을 피해 비싼 바위에 걸터 앉아 손을 잡고 정을 안 얻다. 어느 화창한 봄날 은지는 대바구니를 옆에 끼고 냉이와 달래를 캐러 비싼 골짜기로 향했다. 정신없이 나무를 캐는데 후드덕 내에게 쫓기던 장끼 한 마리가 은지 치마 밑으로 처박혀 들어왔다. 마침 산을 오르던 한량이 은지 치마를 벌렁쳐 들고 장끼를 낚아채 목을 비틀었다. 그런데 은지의 힘을 건 허벅지를 본 한량의 눈이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코함 소리는 골짜기에서만 맴돌았다. 발버둥도 소용없었다. 은지는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지도 아는 채 실성한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은지가 죽으려고 길일 방앗간에 목을 맸다가 아비가 낫으로 목줄을 끊어 겨우 살아났다. 그런 뒤에는 피루도 심만이 노인 따라다니는 일을 그만두고 밤낮으로 은지 곁을 지켰다. 은지야 겁탈당한 것은 너의 죄가 아니야. 내가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하지만 운명은 야속했다. 뱃속에 악의 시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은지는 바위에서 떨어져 보기도 했고 낙태에 효험이 있다는 온갖 조약도 먹어봤지만 허사였다. 열 달 후 아들을 낳은 뒤 은지는 산후 우울증까지 겹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끌었다. 홀로 남은 피루는 이 동네 저 동네 저똥냥을 다니며 은지가 낳은 아들을 키웠다. 그 아이가 자라 14살이 됐다. 아이는 어머니의 원수를 갚으려 생부 권대인의 가슴팍에 칼을 꽂은 것이었다. 권대인은 학식이 높은 마격지간 서당 훈장에게 자신을 죽이려던 아이를 맡기고 훈장과 함께 먹고 잘 수 있도록 뒷바라지 했다. 아이는 스물하나에 장원 급제를 했다. 백마를 타고 어사화를 꽂은 아이가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자신을 길러준 피루였다. 아이는 피루에게 절하고 어머니 무덤에 가서 술을 따랐다. 그리고 다음에 아직도 총각으로 남아있는 양부 피루를 장가 보냈다. 백문선이 하루는 종로 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귀가 마려웠다. 그래서 어디 뒷일 볼만한 데가 없을까 하고 불이 봉거리니 마침 거리 모퉁이에서 왕골 자리를 팔고 있는 상인이 눈에 띄었다. 옳거니 저 자리 장소를 이용하면 이를 볼 수 있겠구먼. 이렇게 생각한 백문선은 그 상인 앞으로 나아갔다. 이보시오. 자리 폭이 좀 넓은 것도 있습니까? 아 있지요. 여기서 찾아보면 얼마든지 넓은 것을 고를 수 있답니다. 어디 하나 골라보시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자리를 둥글게 말아 세워서 그 안에 들어앉았을 때 내 갓이 밖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라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있을까요? 물론 있지요. 내가 한번 둥글게 말아 세워볼 테니 안에 들어가 앉아 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지요. 상인은 자리 하나를 둥글게 말아 세우면서 그 안에 들어가 앉아 보라고 했다. 곧 백문서는 그 자리 안에 들어가 앉아 이를 보면서 상인을 불러 말했다. 내가 이 자리에 치수를 재서 방에 맞춰봐야 겠으니 막대기 하나만 찾아다 주시오. 상인이 근처에 있는 나무 막대기 한 토막을 주워서 넣어주자 백문서는 얼른 이를 보고 그 막대기를 용목으로 삼아 밑을 닦은 뒤 일어서서 나왔다. 여기서 말하는 용목은 밑식 개라 하여 옛날에는 뒤를 보고 난 후 밑을 닦을 종이가 없었으므로 나무 막대기를 대고 돌리면서 닦았으며 이 막대기를 층목 또는 용목 이라 하였다. 그리고는 조금 멀리 걸어나와 상인에게 물었다. 이봐요. 자리 주인 이 지역은 중부자내입니까? 서부자내입니까? 자네란 서울을 몇 개 지역으로 나누어 평릉에서 경비를 맡았었는데 그렇게 구분한 경비 구역을 말한다. 이보시오. 손님 자리를 사는데 자네는 왜 묻는게요? 상인은 엉뚱한 질문에 짜증스러워 하면서 되묻는 것이었다. 이에 백문서는 의젓하게 말했다. 아, 다름이 아니고 이렇게 불결해서야 어찌 왕골자리 장사를 하겠소? 속히 관할 병영의 관원을 불러다가 저 안에 있는 불결한 것을 치우도록 하시오. 나는 갑니다. 그리하여 둥글게 세워진 자리 안을 들여다보자 대변이 있기에 화를 내고 돌아보니 백문서는 벌써 저만치 가고 있었다. 상인은 속은 것이 분해 화를 참지 못했더라 한다. 서울에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건망증이 너무 심해 금방 놓은 물건도 잊어버려 챙기지 못했다. 이 젊은이는 여러 번 과거를 보아 낙방을 했는데 그때마다 부시며 벼루들을 잊어버리고 맨몸으로 돌아와 그 부친이 크게 걱정을 했다. 마침 과거가 있다는 방위부터 이 젊은이 이 젊은이도 시험을 보러 가려고 하자 그 부친이 무슨 장치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가는 독군으로 커다란 그물 주머니를 하나 엮었다. 그리고는 과거장으로 들어가는 아들에게 이것을 주면서 당부했다. 과거를 보고 나올 때는 부시며 벼루 같은 도구를 모두 이 그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너라. 아들은 그렇게 하겠다면서 과거장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시험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오니 부친이 물었다. 이야 붓 주머니는 어디에 있느냐? 예 아버님 말씀대로 그물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응 잘했구나 그러면 운책은 어디에 있느냐? 예 아버님 그 운책도 그물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그랬다면 됐구나 그러면 사집과 벼루는 어디 있느냐? 아버님 그것도 모두 넣었습니다. 그러면 됐다 한데 그 모든 것을 담은 그물 주머니는 왜 보이지 않느냐? 그건 어디에 두었느냐? 이에 아들은 한참 동안 두이 봉거리며 잤다가 아버님 그 주머니는 입고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부친은 아들의 건망증을 고칠 수 없다면서 더 이상 챙기지 않았더라. 옛날에 어느 고울에 형미사령이 있었다. 형미사령이란 지방관화의 형방 밑에서 명령을 받드는 관리를 말한다. 그 사령이 마침 서울에서 한 대감을 모시게 되었는데 하루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많이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가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한동안 깊이 잠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밤중이었고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밤이 매우 깊은 줄을 알았다. 어떻게 한담? 밤이 매우 깊은 것 같은데 이 시각에 집으로 돌아가다간 필시 술락군에게 잡혀 고통을 당할 테고 어쩐다? 어디 숨어서 밤을 지낼 곳이 없을까?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사방을 둘러보다가 마침 길력 담장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옳지. 저 담장 안에 숨어 있다가 날이 밝으면 얼른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달려가 그 무너진 담장 안으로 살짝 몸을 들어놓고 앉았다.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니 그곳은 어느 양반 대갓집 후원들이었다. 사령은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 집 사람들에게 들키면 도둑으로 몰려 큰 화를 당할 토인데 다른 곳으로 가서 숨어야 겠다. 그리하여 후원에 키 큰 나무 한 그루 가 보이기에 급히 그 위로 기어올라가 나뭇가지 위에 웅크리고 앉아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그 순간이었다. 동쪽으로부터 열 대여섯 살 된 대갓집 규수로 보이는 한 한 청각이 다가와 처녀 옆에 앉았다. 처녀와 청각은 돌계단에 앉아 교안기도 하고 입도 맞추는 등 온갖 난잡한 장난을 하면서 한참 동안 서로 희롱하며 노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문득 처녀가 말했다. 이봐요 우린 어떻게 하면 좋지요? 내일이면 나는 혼례식을 올리고 새 신랑을 따라 시집가야 할 터인데 그럼 우린 다시 만날 수 없잖아요. 새 신랑을 어떻게 처치한다 해도 그게 어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자 청각은 한동안 묵묵히 있다가 처녀를 껴안으면서 가만히 속삭이듯 말했다. 내 말 잘 들어요. 나에게 좋은 계책이 있으니 내 말대로 차질 없이 시행만 하면 좋은 수가 생길 것이요. 그게 무슨 수인데요? 어서 말해보세요. 잘 들어요. 내가 삼록근을 준비해 줄 테니 첫날 밤에 자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 잠들거든 그 음랑을 녹근으로 단단히 묶도록 해요. 그런 다음 끈의 한쪽을 창문 밖으로 내놓으면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녹근을 힘껏 잡아당겨 죽게 할 것이요. 이에 처녀가 약속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니 총각은 다시 담장을 넘어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사령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통탄해 하면서 이제 곧 날이 밝으려 하자 나무에서 내려와 살그머니 대문 있는 곳으로 돌아나왔다. 그렇게 밖으로 나와보니 자신이 평소 알고 있는 한 재상의 집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사령은 그 이름난 재상집 딸이 외관 남자와 눈이 맞아 새 신랑을 없애려 음모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너무나 슬펐다. 이에 사령은 하루종일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자신이 모시는 대감이 불러 달려가니 다음과 같이 명령하는 것이었다. 내일 아침 일찍 예물을 전해야 할 일이 있으니 늦지 않게 내 집으로 대령하여 기다리도록 하라. 이튿날 아침 일찍 사령이 기다리고 있자 대감이 선물을 건네며 전하라고 하는데 그 집은 바로 지난 밤을 지세운 그 재상 댁이었다. 사령은 예물을 가져가서 전해드리고 하루종일 그 댁에서 얼쩍거리며 홀레 절차를 구경했다. 시간이 지나 해가 지고 밤이 되어 어두워졌다. 그래도 사령은 친척 손님처럼 보이며 그대게 남아 봉경을 살폈다. 밤이 깊어졌을 때 마침 신랑이 측간에 가기 위해 초롱을 들고 혼자 나온 것이었다. 사령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생각하고 급히 앞으로 나아가 저를 올리고는 말했다. 도련님 도련님 오늘 밤에 반드시 무슨 일이 있을 것이옵니다. 부디 잠들지 마시고 밤을 새우면서 살피시기 바랍니다. 아니 넌 누구냐 내 정체가 무엇이길래 그런 미치광이 소리를 하느냐 어서 썩 물러가지 못할까 사령은 다른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 얼른 절을 하고 떠나 집으로 돌아왔다. 측간에서 돌아온 신랑은 옷을 벗고 신부와 나란히 누웠으나 조금 전에 그 말이 마음에 걸려 복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무슨 곡절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는 일부러 자는 채 하며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신부가 살그머니 일어나 왔더니 손에 뭔가를 쥐고 자기의 사파구니 사이를 더듬는 것이었다. 이에 신랑이 벌떡 일어나 손을 낚아채니 삼도꾼 이었는데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도 신부는 입을 다물고 그저 떨고만 있었다. 이에 신랑이 계속 다그쳐 물으니 신부는 더 이상 속이지 못하고 어떤 총각과 통정한 사실이며 죽이려 했다는 얘기를 모두 털어놓는 것이었다. 이 여자를 살려두었다가는 두 집안의 치욕이 될 것이오. 소문이라도 난다면 나의 출세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반드시 조용히 처치함이 마땅하다. 신랑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은 아팠지만 그대로 결행하기로 했다. 이에 곧 그 끈으로 신부의 목을 졸라 죽이고는 끈을 풀어 숨긴 다음 신부를 이불에 말아놓고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쳐 장인어론을 불렀다. 그 소리에 놀란 장인장 머며 종들도 모두 달려나오자 신랑은 이불에 쌓인 신부 옆에서 통곡을 하며 말했다. 신부가 갑자기 춥다면서 떨더니 손쓸 겨를도 없이 숨이 막혀 헐떡이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무슨 변고입니까? 장인 장모가 놀라 딸의 몸을 펼쳐보았으나 이미 숨을 쉬지 않았고 별다른 상처도 없어 신랑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집으로 돌아온 신랑은 집안 사람 누구에게도 그 진실을 말하지 않은 채 그대로 숨기고 지나갔다. 그 뒤로 많은 세월이 흘렀다. 신랑은 그동안 과거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참판 자리에 올랐을 때였다. 하루는 초원을 타고 거리를 지나가다 보니 낡은 도포에 헝갓을 쓴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사람이 길가에 서 있었다. 이에 참판은 하인을 시켜 그 사람을 앞으로 불러오라고 했다. 그리고는 반가운 듯이 말을 건넸다. 이 사람아 그동안 보이지 않더니 어찌 되었기에 이리도 초라한 모습인가 자네는 내가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자네를 한시도 잊지 않고 있었다네. 참판은 이렇게 말하고는 하인을 불러 이루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 우리 지방과 오래전부터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네. 여러 해 동안 못 보다가 오늘 우연히 길에서 만났으니 집으로 모시고 가서 잘 대접하도록 하게. 내 곧 일을 마치고 돌아갈 것이니 속히 모시고 가게. 이 사람은 영문을 몰라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하인을 따라 참판의 집으로 와서 좋은 음식을 대접받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 집으로 돌아온 참판은 이 사람을 조용히 불렀다. 자네는 나를 알아보겠는가? 자네가 아니었으면 내 어찌 오늘이 있었겠는가? 자네는 내 은인인이라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늘 생각해왔는데 오늘 천행으로 만나게 되어 기쁘도다. 참판이 이와 같이 은인이라고 하면서 환대하니 이 사람은 소인 본시 형리 사령으로 시골을 떠돌며 7,8년을 살았사옵니다. 그러는 사이 무슨 일로 수차례 서울에 들리기는 하였사오나 실로 대감을 뵌 적은 없사오며 더구나 은인이라고 하신 말씀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말씀이옵니다. 하면서 의문을 표하고 알 수 없다는 듯이 머리를 숙였다. 곧 참판은 주위의 사람들을 물리치고는 옛날 혼례를 치르던 그 첫날 밤의 일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제야 비로소 이 사람은 너무나 강격해 하면서 아래였다. 소인 비록 세월은 오래되었지만 그 당시 일을 어찌 있겠사옵니까 당시 신랑이 위태롭게 생각되어 알려드린 것이었는데 그때 신랑이 바로 대감 이라니 뜻밖의 말씀에 정말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사옵니다. 소인 황송할 따름이옵니다. 찬파는 다시 그간의 일을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자신의 문화에 두고 재산을 늘려주면서 잘 돌봐주니 이 사람은 여생을 평안하게 보냈더라 한다. 한글자막 by